다 포기한다고. 뭐 어쩔 건데? 오란드 힙합, 너! 수작 부리지 마, 가증스러워. 솔직히 백서방이 아버지 돌총은 뭐. 그래, 다 참을 수 있다고 쳐요. 그걸 왜 참아! 뒤는 감사팀이 캡니다. 천천하게 쫓겨나게 해줄 거라고. 김민지란 분에게 꽃 배달하셨다고. 김민지 지금 어디 있는데? 허리 팀 멈추네. 네 옆자리 비면 그 자리에 나나 어때? 윤은성이랑 가까이 지내지 않았으면 좋겠어.